자 호박 드래곤파이 동굴을 빨리가서 만들기위해선 힐링포션을 힐링포션 대신할 드래곤파이를 제가 힐링포션으로 쓰는 음식 종류는 두가지가 되죠 하나는 그 뭐 참치마요같이 생긴 무슨 크림 3개 위에 얹어져있는 만두같이 생긴거 그냥 만두라고 할게요 드래곤파이 두개를 쓰는데 재료는 드래곤파이가 훨씬 안들어가서 좋은데 드래곤파이의 나쁜점은 정말 이 유통기한이 보관기간이 너무 짧아 종이가 그렇게 풍부한게 아니잖아요 종이를 쉽게 얻을수가 없잖아요 저기 늪지대 갔다와야되고 그걸 뽑아다가 심을수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밴드는 30차잖아요 30 근데 내가 말한 음식 두가지는 만두하고 드래곤파이는 40식사에요 40 그리고 재료도 간단하죠 드래곤파이는 드래곤파이만 하나 있으면되고 드래곤파이는 드래곤파이 그리고 그거는 밖에 발을 열면 먹는 포즈가 아니라 그 이렇게 뭔가 따는 포즈 있죠 싹싹싹 하는거 싹싹싹 하잖아요 힐링셀브도 싹싹싹 하잖아요 그것도 싹싹싹하고 깜짝이야 can i go i go i go 근데 음식은 그냥 쭉 먹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만들기도 쉬워가지고 난 그냥 이거 써요 솔직히 맨처음에 힐링 그걸 오오!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씨앗이 32백은 안되지만 일단 튀어 야 나무나무나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라졌어요 아 씨앗 씨 씨앗만들여줄거 같네 여기서만들고 그냥 널 만들어지도 안않어 40개만들어야되는데 아하 이거 자 2개다 세개나 내놔야된다 오 됐다 4개 내놨네 즐거운 파이 만들고요 씨앗 넣어먹고 일단 다 썩을라고 하네 자 빨빨리 따뜻해져라 자 빨빨리 따뜻해져라 힐링 셀브는 몇이나 타지? 그것도 엄청 찰 것 같긴 하네 어? 이러면 여기 가져가고 여기 가져가고 여기 가져가고 여기 가져가고 됐지? 오케이 자 음식만 포션 대용으로 쓸까 드래곤파이가 이게 이거를 75 날 배고픔도 많이 오게 들어가지고 좋기도 해요 음 아 아 정신력 이게 별로 없네 아이 뭐하나면 뭐하나가 없고 에이 몰라 에이 몰라 가 그냥 가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그거만 빨리 만들어서 보면 돼 그거만 빨리 만들어서 보면 돼 맞아요 음 그렇구나 나는 맨 처음에 힐링 셀브를 한 겁나게 썼어요 힐링 셀브를 그러다가 그게 유완자원 이새냐 아 이따 얘도 겁나게 많아요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도 끊이지 않는 범들 지렁이 같은 놈들 어휴 쟤는 죽을 생각을 안하는구나 쟤는 죽을 생각을 안하네 쟤는 죽을 생각을 안하네 무적인가 저 상태에서는 무적의 무적의 둘들이 그냥 많잖아 아래를 범들 범들 뭔 소리야 뭔가 거대한 녀석이 소리가 나는데? 오! 야 너네들을 저 트랩 쓰기도 아까워 야 너네들까지 있으면 너희가 좀 달라지 이게 두 종류가 같이 있으면은 하기가 힘들어 야 죽어 임마 악령같은 놈아 어어 아이고 아프다 됐다 어디갔어 뭐하나 뭐야 이거 뭐야 얘는 지하로 다니는데 이걸 왜 만든거야 난 나올때만 만든줄 알았는데 지하로 다른 쇠도 맞는데 좋아 나이퍼 금자리 이걸 몇분만 사용하면 끝날거 같은데 다 터질거 같은데 채트키가 모르겠는데요 채트키같은건 게임하면서 한번 더 써보지않아가지고 아아 아아따 이씨 오지마라 하긴 힘들다 아이씨 해노면은 지금 와가지고 집 맞아가지고 해노면은 맞아가지고 죽고 이씨 야 너 이씨 일로와 그냥 내가 그냥 죽여줄게 아유 내가 그냥 죽여줄게 아유 야 어디갔어 또 맞고 있는거야 이거 아유 이씨 귀찮으시리 이씨 또 일로와 여기서는 디어클럽스 같은거 안나오겠지 이번 겨울에 디어클럽스도 나오려나 저 가디언은 리 리젠되는게 아니죠 저거 가디언 리젠됐으면 좋겠는데 연말이 작아가지고 사이클럽스 아예 몇개 더 정신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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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이런거 이거 박아놓고 다시 이거 할 수 있나? 글쎄요 안 만들어본게 또 뭐였지? 아 이게 이거 이 잭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못 만들어봤는데 다 저 잭 이건 뭐하는거지? 이거 다 벽 아닌가? 벽같은데? 트랙 더 앱 앱 팔로우 암 매직레벨 매직레벨? 이건 알겠는데 이거는 차고있으면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자동으로 줍는데 허리 숙이지않고 오렌지잼이긴 한데 초록색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이게 옐로우잼을 어떻게 열지 옐로우잼이 필요한데 옐로우잼이 필요한데 아 돌이 부족했는데 잘 됐다 돌 쫓아가자 황금도 겁나게 많아요 여기 이거 이거 참 이거 망치로 오우 어어 여기있는게 가장 안전거같아 옐로우잼이 옐로우잼이 돌캐면 옐로우잼이 돌캐면 나온다구요? 옐로우잼이? 옐로우잼이? 옐로우잼이 이..이거 캐는게 아니라 여기 황금석상어디지 황금석상이 있는데 석상캐는게 아니라 돌캐면 나온다구요? 황금석상캐면은 옐로우 아이템이 아 뭐야 여태까지 뭐 오렌지잼하고 그림잼하고 다 보여줬던데 점점 비는 곳이 생기네 일단은 어? 어? 이거 파란색 대미 있잖아? 이거 옮겨다가 심고 싶다 근처에다가 우리집 근처에다가 10개 면 2개 더 만드셨나요? 어? 2개가 더 필요하네 마블이다 가죠 이게 없네 으으으으음 일단 만들거나 만들었으니까 근데 갔다가 사탕도 뭐 많이 안 갖고 왔었고 어차피 어어 오 오 와 야 여기를 발레 아니야 수준발레 너네도 여기서 재죽여 아유 그래 잘한다 무적 무적이 멋이겠네 널 왔마 니 친구들 다 저기서 돌아오고 있거든 니 친구들 다 어 죽었네 쟤를 다 죽이고 갈까 아 일로와봐 한마디씩 죽이자 어이구 자 자 맞추고 타이밍 아유 지야 진짜 못맞춘다 자 자 자 여기 뭐야 그렇지 타이밍 아따 타이밍이 정말 못맞추네 오케이 아이고 아 이게 타이밍이 틀려 아이고 여기rating writing 어 꺅 번거로 reten 선 Bild doet 일단 모두가 또 올라고? 어? 자리가 비는데? 잠깐만 아.. 여기서 도키며론 그 옐로우잼이 나왔던가? 여기서 도키며론 그 옐로우잼이 나왔던가? 어? 어? 어허허허허 그니까 쟤는 왜 빛나지? 쟤 머리에 있는걸 먹었나? 아이 쟤 안맞네 진짜 아.. 아.. 아이구아구아구 야.. 좀 맞춰서 와라 에이헤이 아.. 자 이번엔 맞춰야돼 좋아 아아.. 세명 너네 이렇게 이끌어라 난 갈랜다 나.. 저거 뭐야 돌이 없기때문에 빨리 가야돼 얼어 죽어 쟤 아이..챘..챘어 곡괜이 캐리 만들었네 어.. 정신력 좀 회복하고 달걀이 썩어가고있네 달걀이 썩어가고있네 몬스터고기도 20개 갖고왔다 얘들아 파란부선 겁나게 먹구만 이제 마블도 20개 모왔네 해머도 가지고 다녀야 될거같애 이거 이거 정말 좋아 이거 칸을 한 칸 차지하면서 두 칸에 역할을 하죠 이거는.. 어.. 지하에다 박는게 좋으려나? 이거 한번 박으면 끝이려나? 그럴려나? 뭐 아무데나 박을수있는데? 여기다 박아볼까? 여기다 박아볼까? 그치 어..너무 어렵게 얻은거라 한..한번은 뭐야 함부로 할수가 없어 그.. 네.. 저.. 가디언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었고 또 찾을수 있으려나? 가디언 저거 가디언은 게임상 한마디 있는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진 않을거야 블루잼 여기도 블루잼 아따 몬스터고기가 한번에 또 엄청나게 모이는구만 주인공은 몬스터고기를 주식으로 먹는거 같아요 어 이빨이 왜이렇게 많냐 굉장히 이빨을 많이 떨궜는데 애들이 막 한명당 두개씩 떨궜거 같은데 핫쌤님 어서오세요 자 블루잼스도 두개 야 거의 숫자가 비슷해졌어 어 정신력 회복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야겠죠? 이거 어디다 놓지? 근데 여기다 박아놓을까? 여기여기다? 더 잘 죽으라고? 저거 뭐야? 또 생겼네? 가려진.. 가려져서 안보였던건가? 지하에다가 심는게 나오려나? 드랍 드랍도 할 수 있어? 그냥.. 어.. 어디다 심지? 어디다 심지? 마..마다 심을만한게 없네 여기..여기다 심을까 그냥? 대충.. 대충..여기다 한번 심어보죠 야 심어 어? 잠시만.. 잠시만.. 어? 뭔가 만들어졌는데? 나한테 다시 안들어온다 이거여? 타워여 나자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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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몰라 이거 이거 kinda 무슨 소리지? 어구 어구 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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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오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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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기 깼어 움직이기 깼어 아 지들이 자꾸 먹어 아이고씨 아이씨 아 나이씨 타워요? 저거 어 이게 잘 지켜줬네 아이씨 이거참 뭘로 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뭐 수리 못하는데요 혹시 약간 이거 디스트럭션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어 이건 퀘스트 스페이 되는데 이건 안되네 저건 아예 안되나봐 포기 포기 뭐 대략 자기 마음대로 살라그래 야 근데 정신력이 아주 개판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 얼마 안차네 15씩 차는건가? 잠깐만 15씩 차는건가? 15씩 차는거죠 지금 괜찮네 음 나무가보색 만들고야죠 텐타클 스파이크 좀 어 텐타클 스파이크 좀 구하러 가야겠네 겨울에 항상 가는거 같애 아 아 이거 눈알 정말 뜬금없다 정말 뜬금없다 눈알 텐타클 야씨 버리면 벌꼬리나 짜자 아 이 돼지들이 옆에있는 돌벽 다 부수니까 나한테 오는구나 돌벽을 좀 복구를 해놔야겠다 이 돼지들이 돌벽을 다 부수니까 나한테 와 야 얘 나쁜 놈들이네 내가 먹어주고 키워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안그리해서 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먹을거 있을테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먹냐고 있을 당신이 없어 얘가 대답을 해서 생각을 안해 자 이럴때 그 목걸이 목걸이 있으면은 정말 편하긴 하겠다 주변에 있는게 다 자기 인벤토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죽을 필요 없이 엄청 편하겠죠? 어 해머 해머 저거 다 부숴다가 다시 만들어 이거 만들어 놓으면 돌 땡이야 이거 다 부숴다가 다시 만들어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늑대대면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늑대 대면 이거 부수고 앉았다 지금 어? 왜 돌이 안나오지? 아 여기서 나온거였구나 어? 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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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모가 뭐가 필요하냐 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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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부장님 어서오세요 저거 타고 근데 뭐 고치는 방법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부서지면 만들어야 되나 아마 그 뿔있죠 뿔서지면 뿔하고 눈알은 다시 줄거같은데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부실 수도 없어 오오 이거 뭐 부실 수도 없어 뭐 어떻게 물이 한번 설치하면 끝인가봐 아야프 이즈 도든 턴 온 미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안돼 내가 공격할 수 있나 내가 공격을 못하구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어떡하냐 괜한 데다가 박은 것 같은데 잘못 박은 것 같은데 이거 부시라고요 애들 늑돌이 되면 이거 부시라고요 이거 아 아 아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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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해! 아이, 바보같은! 어? 근데 대충 세워 놓으면 이걸 뿌시겠죠? 아, 그렇구나! 아 누나 유령 잡을때 좋겠구나 생각이 짧았다 근데 뭐 이미 한거 어쩔 수 없죠 냅둬 안타깝긴 하지만 포션을 좀 만들까요? 포기가 너무 많은데 잠깐만 토끼 한번 회수하고 사탕을 만들까 다시 불에 불 수 있나 안되네 그거 자 뭐야 이거 아이 아 있구나 있구나 뭐 이상이 하나 있구나 지금 저 눈알은 나만 보고 있네 기분 나쁘게 지리 내가 어딜 가든 저 눈알이 날 따라오는데 아 어 이렇게 이것도 텐타클 스파이클 텐타클 스파이클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몇개 없어가지고 아까 싸운으로 다 써서 호박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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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왜 안나는거야 뭐야 이거 이씨 날려면 한꺼번에 다 나지 너 한방하면 죽는 거야? 아 불쌍한 놀아 왠지 어 그 산타게 이름이 또 까먹었네 그리고 옥수수 이거를 지금 그대로 놓으면 안되고 어 어디갔어 어 익혀야지 그러면 내구력이 올라가니까 내구력이래 보존기간이 팝콘이 돼도 야채 취급받더라 팝콘이 돼도 야채 취급받더라 척 도착 가위드 나와 나온다 내 포션이 될 애들 3개 정도만 더 쟤네들은 안전하겠죠? 3개 정도만 더 저 호박들 이제 안 자랄거 같은데 겨울 그 봄 돼야지 자랄거 같은데 자 자 포션 회수하고 드래곤파이 먹으면 되겠네 그리고 스파이크 좀 텐타클 스파이크 좀 회수하고만 하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15차인데? 이거 15차면은 그거랑 똑같은거 아닌가? 사탕이랑 똑같은거 아닌가? 사탕이랑 똑같은거 아닌가? 그렇죠 저 자 이렇게 둬야 아 아 아 아 점점 전 다 아 저 소 다 다 싸우고 나서 겨울이니까 통나물도 가져가야하네요 통나무랑 지푸라기랑 일하고 가자 잠깐 왜이러미 이렇게 자고 드래곰파이 어?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두개 해야하네 빨리 만들어져라 빨리 만들어져라 알겠다 내가 하나 먹여줄게 꽉 찼는데 꽝 가자 야 이 농장이 저거 자라다맞도 자라다맞다니까 모기가 배기 싫으네 텐타클 모기를 아주 가득가득 채워오죠 제까지 가져가서 체스터까지 가져가서 붕어빵 님만 들어오세요 텐타클이 한번 잡고 나니까 한번 잡기 시작하니까 금방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